안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안랩 같은 경우 3일째 양봉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은 0.3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. 조정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가 오히려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안랩이 그동안 좀 올랐었던 이유 여기서 올랐었던 이유가 정치적인 테마주로 묶이면서 그랬죠.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테마주로서 묶이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인데요. 지금 현재 구간대로 본다라면 오히려 정치 테마주로 묶이기 전에 가격대보다 다소 한 단계 좀 낮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안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. 따라서 현재 이렇게 가격이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슈를 걷어낸다라면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슈 부분들을 걷어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.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당분간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본인도 현재 지금 해외로 체류를 떠나신 상황이고요.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정치적인 이슈가 좀 제거된 상황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구간대에서 차트가 몰려 있는 육만 이천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직전 그 전에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육만 이천 원까지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오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